마지막으로. 마지막으로 다 같이. 진경 누나가. 한 번 해 줘. 큰 웃음 한 번 주실 거예요, 또. 다 같이 즐기면서 끝낼 수 있는 노래로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돌아간다. 이거 돌아간다. 이거 돌아간다. 이거 돌아간다. 진짜. 아니. 해 봐. 잠깐만. 왜, 왜. 아니, 지금 30주년 기념이 아니라 자기네들 지금 노래방 놀러 온 사람들 같아. 아니, 아니. 이게 좀 약간 이상해. 아니, 더 빛. 더 빛나게 해 주려고. 어. 자, 홍진영 씨의 데뷔 30주년. 이렇게 좋은 날. 홍진영 씨가 부릅니다. 우리 아이유의 좋은 날. 벌레 같은 겁니다.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. 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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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...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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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, 잡아줘. 잠깐만요. 지금 각자 자기를 모르는 거에 빠져가지고 뭐하시는 거예요? 자격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지금 제 30주년인데 이거 대걸레 갖고 뭐하는 거야?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. 누나가 지금 노래를 하다가 삐살이가 나면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. 이거를 왜 네 이말 맞박에다가 올려와서 왜 그래? 놀러 왔어, 지금? 아, 나 어이없네. 아니, 어이없네. 다시 할게요,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